그리고 대추는 수족냉증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. 여러분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한방차가 사물탕이라고 하죠. 그 사물탕에 대추를 넣어주면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완화시켜주고 특히 여성분들의 냉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. 여성들은 칼슘과 철분이 부족해지는데요. 이때 빈혈이 일어나죠. 어지럽고 때로는 중년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대추를 넣어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그리고 뇌졸중 즉 중풍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대추는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빈혈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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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